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자야 여자야 여자 여성분 같은데? 여자 여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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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eels 신속적 2천리에요. 응답니다... 2천리에요. 응답니다... 2천리에요. 응답니다. 2천리에요. 응답니다. 그럼 밥붓자! 뭐? restaurants 조금의 별을 많이 놔 드릴 수 없죠? 또한테는 해볼래? 오 다 복리야? my friend is busy one would think you'll had enough bloodshed for one day but the ofless the three broomsticks isnt what it used to be let's take our galians elsewhere calm drink butterbeer forever 마법사 세계에도 불량배들 많네 학생들한테 꼭 주고 일부 퀘스트의 경우 열린 목표로 진행되어 나침반 경로가 없습니다 맵에서 개인 웨이 포인트 설정하여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세요 맵이다 벌써 밤이야? 술 한 잔 먹었는데 밥이네 잠자기 위해 휴게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도를 요새... 아... 또 통제 당하네 이거 빠른 이동으로 휴게실로 돌아가세요 최운 캐릭터 축구검 나 잘하게 생겼네요 밥이라서 통금인가? 진짜? 꽤 지지 않게 생겼네 그리고 다른 미세가 없으면 좋게 다가가야 합니다 쓸리드린 기숙사 좋네 소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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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읽기? 부엉이 후표는 과거에 만난 캐릭터가 플레이어에게 요청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올 것입니다. 날 보러 오너라. 그린고추에서 찾은 로켓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주엉이 우편. 오, 음성 메일, 보이스메일이야. 아! 미신! 당황스럼데? 기숙사 상자? 잔인! 진동이 여기서 미세한 임펄서 트리거가 빡 오는데? 뭐지? 여기서 뭣 때문에 오는거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이동으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뛰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빠른 이동 포인트 안 해놨을까 봐 아 저런 상자들도 다 저걸로 되나 봐 소리가 띠링 소리가 다 같이 되게 돼 있어 어 규순이 멀리 계시네 진짜 잠시 잊지마 내가 이걸 다 죽였구나 그 과연 역사에 일어났어 그 과연 역사에 일어났어 르 벨리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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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tell you 해결 UCD 이건 내 얘기잖아 이게 어디서 나는 디링일까 아 아 아 그치 퀄리기 얼굴이 왜 이래? 얼굴이 이상해 랜록스 고블린과 다크 위즈드가 다음에 그 방에 있는 있는 거들이 있는 건가 기숙사 위치도 나와 있네 얼굴 진짜 신경 쓰여 마법 더 알려줄려나 보다 헷캣 교수와 이야기하시오 여기 지금 쾌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아래층에 헷캣인가 봐 아래층에 상자 표시도 있고 금이파리? 레벨이오 교수님 방에 상자가 있어? 저거 잠긴 표시 아냐? 저거 잠긴 표시 아냐? 퀘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레벨 또는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법 배우는게 제일 급하지 않을까 마법을 빨빨리 배워야 기술이 열리겠지 하이빨리 배우는게 제일 급하지 하이빨리 배우는 게 너무 이렇게 하이빨리 배우는게 제일 급하게 하이빨리 배우는게 제일 급한 투하, 하이빨리 배우는 걸 하이빨리 배우는... 아이잉 헤브리디안 검은 해골 오, 인산디어오 오직사항산 건강하시네요 그리고, 기술이 점점 많아지는데, 등록해서 써야 되나, 4개씩만 끝! 하지만 시작할 때, 몇 개의 업무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업무들에게 놀랄 수 있을까요? 어떤 학생들에게 놀랄 수 있을까요? 끝났으면, 내가 봐주세요. 그럼, 인산디어오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산디어오 너는 내가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루칸 브레틀비와 주문조합 연습한 라운드를 완료하기 흔한 원은, 믿음이 된다 저거를, 설정을 그럼 저걸로 해놔야겠네 이런 게 사이드캐예요, 이런 게 일단 요거 완료하고 여기 빨리 가는 데가 있나? 어, 있다 흠흠 라운드 좀 센놈들 데려와 그렇군요 저는 좋은 경쟁이 되어있어요 다른 경쟁이 되어있어요 다른 경쟁이 되어있어요? 준비되어, 해봅시다 좋습니다 훌륭해!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 아니, 나 혼자 할래 루칸 브레틀비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맘에 드는 애가 없어 준비되어? 3대1이라고? 아이씨 소원 마법인 아시오와 같은 위력마법으로 보라색 방어벽을 부수세요 소원 마법인 아시오와 같은 위력마법으로 보라색 방어벽을 부수세요 아아앜 아아앜 아야야야 아야야 아, 이 새끼들 음, 이 새끼들 3대1 너무하네? 스폰 때까지 아아 censored 아... 스폰에ár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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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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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3대1로 했네! 색깔별로 좀 갈발보가 있어갖고 노란색은 레비오소로 빼고 아키요 보라색은 아키요로 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 지금 이정도면 루칸 브레틀비와 주문조합 연습 핫라운드를 완료하기 했잖아 했는데 주문조합 안녕 루칸 전체 연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전체 연습을 해둬서 공개의 종류에 대해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겠지? 아! 정말 멋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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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연습시키는 이거 먼저 하고 있어야 Bot spells 아! line bund word ос 은 이미 예 에요 나 ustom 여러분 감사합니다 루캔 제가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은 더 좋은 것들 지금 너는 정말 무서운 탈레르가 되겠지 네 다 완료했다고? 너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어, 복잡해요 어우, 이게 층이 어디가 가까운 거지? 이게 알 수가 없네, 이거 여긴가? 층간이 잘 구분이 안 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인센 디오 인센 디오 인센 디오 오늘의 학생들의 배경을 끝내고,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기억하시지, 바로 사은자의 정신을 집중해. 정신조차! 사은자의 정신을 계속해. 주문 선택 메뉴 필수인게 있고 리벨리오 필수 프로테고 필수 스투페파이 필수 고대마법 던지기 필수 고대마법 필수 스투페파이 필수 스투페파이 필수 학교에 공간에 진심으로 이끌어 다겟이야 와 쿨타임 객이네 쿨타임이 엄청 길어요 그럼 이거를 중간에 다른 걸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니까 이 멈춘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되게 불편한데 마법 쓰기가 르베리오 저는 항상 관계는 마음을 깨닫니다 피씨는 키보드로 하면은 아니야 근데 키보드로 해서 마법을 여러개 더 쓸 수 있게 한 다음에 1,2,3,4,6,7,8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불공평해 패드라는 사람하고 피씨도 1,2,3,4,4 개만 되게 해야돼 그래도 바꾸기 편할 것 같은데? 버튼 하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직은 4개밖에 지정이 안 돼 LT는 조준이고 십자키 왼쪽 오른쪽이 야 너 게임 해보지도 않고서 그러면 안 된다 여기에 저기에 십자키 오른쪽 십자키 왼쪽은 레벨리오고 오른쪽은 이거 선택하는 거야 인마 너 모르잖아 그걸로 하는 건데 모르면서 그렇게 아는 척하면 안 돼 유컷이 마찬가지 하윈 커벤니언 트래버 워스 before I invented blue powd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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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의 도서관 아 아 아 투명망돋? 투명마법 아니면 투명망돈가? 가자 투명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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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parce 투명미 투명망이 오케이 투명망돈 음, 내가 볼 수 있다면, 프리펙스가 역시 가능할 수 있겠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미니댄! 예예. 보통의 기 blast 은 좋은 생각이야 열쇠 당겨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윙가르디움이 안되지 믿어 저기 누구야? 너, 러시아? 저거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이고... 그는 정말 어려웠어. 그 책을 찾는 걸... 오, 그 책은 더욱더 활용한 것이다. 그는 두 번 이상을 믿어. 그는 그리스도의 톤을 보지는 걸 말해. 저에게는 유령이 저거야? 아 저 유령 저 기사 가보신 줄 알았어 어? 개잘보네? 안걸려구 개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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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뭐하는지? 내 아들과 함께 호그워드에 돌아가게 멀린은 모든 사람이 그들린다고 헌터 손가락 없는 글러브 왜 헌터 손가락 없는 글러브 호그워츠 매트리는 도움이 될지 못할지? 로베리온! 모든 분들을 다 듣고 있는지, 세트 몽고에서 다 듣고 있는지, 마법에 걸린 책 하지만, 저는 자극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야 할지 지금처럼 걱정할 필요 없지 지금 너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안하고 너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안하고 그는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일까요? 내가 볼 수 있을지 그는 그는 그가 또 있네? 그는 그가 정말 크립틱스러우면서 뜨겁게 해봐야지 뜨겁게 해봐야지 이거 어떻게 여는거야? 저거 눈깔... 눈깔을 찔르고 싶은데 저거 오 공격력 12 왼신하고 여는거야? 500원 개많이 주네 이제 열 수 있겠다 아 이것도... 마법 바꿔야돼 샬로은이의 새로운 친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노티 노티 코티 야 가서 일루지마 아 저씨 아 이건 슬리데린 행동이 아닌데 아 이건 슬리데린 행동이 아닌데 이제 그 폴터가 어디에 있는거야? 잘못했어 잘못 눌렀어 선택을 레빠로 아 이거 어? 글러브 또 줬어 자꾸 줘 뭘 아 레벨이 안되서 못쓴다고? 나 너무 빨리 왔나? 레벨이 안되네 사이드케 하고 와야되나? 레벨이 안되네 사이드케 하고 와야되나?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저걸 바꾸고 해야겠네 투영말고 여기 쏘고 여기 쏘고 루모스 레벨이오 루모스 당연히 ancient magic 루모스 안경은 안경도 적어던데? 공격력 올려주고 막 이러던데 상급 이것도 9레벨이네 어 뭐야 공격력 조금만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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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룸 룸 룸 비 이 문을 열어준다 이 문을 열어준다 18, 17, 이거 18인데? 이건 17이고? 근데 이거는 슬롯이 방어력도 할 수 있고 슬롯도 있고 그래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대기실의 비밀을 밝혀내수요 이거 퍼즐 푸는 재미도 좀 있네 마법 조합 해가지고 적이다 저거 이거 뭐지? 아 뭐야 뭐지? 개아퍼 와 갑자기 성공적인 히트콤보 10이상부터 고대 마법의 오브를 생산합니다 이것들을 모으면 마법이 채워지고 적은 양의 체력이 회복됩니다 고대 마법 MP가 한 부분이라도 가득 차있으면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방어병 마법을 부수는 강력한 고대 마법을 씁니다 아 이거 먹으면 저건데 피가 비전투에서는 조금조금씩 차네 잘 만들었는데 전투를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나이스 컴보 저건 뭐지? 저거를 저거 뭐지?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뭐... 으어어어어어 아 잘했어 잘했어 왼쪽에 발판이 올라온다고? 어 그러네? 납작 모자 어 이게 던전이 많으면 던전 탐험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던전 많이 있으면 방어력 13 방어력 13 방어력 12 1 올리려고 1 올리려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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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Anschluster 유료 창媒 kung 우리 일 르베리오 이거는 이제 여기다 불 붙이는 거 같지 않아요? 인센 디오 거의 다 됐어. 내 마음을 지켜봐. 피는 안 빠지네 그래도. 이게 뭐지? 저기 상자있고 아악! 갔어! 저길 어떻게 건너가? 르베리오 아아아아 단순한 거였어 무태세관경 단순.. 생각을 깊게 하지마 방어력 방어력 어? 한 끗 찬데? 한 끗 차 어? 네? 음.. 잠시.. 아.. 우왕한 셔츠앤타이교 전설템을 왜이렇게 잘 줘? 노란색깔 전설인데 뭐 그냥 대충하면 줘 막 퍼줘 이 새끼들 좀 많은데? 네 정성 루트 슬픈 아 아 했는데 바르네 아 빠르네 어?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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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퍼 리벌리오 리벌리오 별건 없어 전투가 아직도 초반전투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 되게 허접할 줄 알았거든 애들 게임 같이 그 정도는 아니야 기억... 기억보는거지? 이게? 아까 그 마을에 있던 우물 거기에 뭐가 있나? 여기가 호그스밋인가? 여기다 호그와트 짓고 어... 능력자들 어... 그 단지 예... 아... внимание 제외를 비춰주지? 저도 5학년부터 입학했는데요? 5학년으로 입학한 애들이 다 우등생인가 봐 미스 모거는 오후 학교에 있었다면 이 4명이 그쪽 마을을 그냥 가서 구해준 건가 봐 살기 힘들었는데 생명이 도단하게 하고 아래 반ities는 여 Alexis David Meclista 매우 지고 신 Graph 사그 신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목욕건역. 저 터번 안에 그 머리 있는 게 그 퀴레린과 걔 아냐? 1탄에서? 볼드모트 뒷... 뒤통수에 박혀있고 세바스티안 러스트릭티드 섹션에 박혀있고, 다시! 제가 생각했을때 우리는 이 미스칩을 했었을때 분명히 터뜨렛은 없었을때 저는 이것을 필드 마스터에 가져올게 하지만... 그것도 말하자면 피이브스는 오늘 저녁에 도착하지 못했을때 만약에 당신이 도착했을때, 당신을 말할께 당신은 아름다운 녀석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구야? 혼자 왔어 아, 세바스티아 너의 형님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먹은 거 다 먹고 갈 거야 지금 위치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디 있나 또 도서관 다시 나눌 거야 아 이게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가? 아 진짜 답답하네 아 저기 상자 장비 슬롯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인벤 여유가 너무 좀 심하시네 아 인벤 3칸 주는 거야? 어이없네 장비 칸이 20개인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먹어갖고 갯수가 초과가 된 거지 다 합쳐서 20개 할 수 있는데 헐 30원 이런 거는 팔아야지 30원 전통적인 교복 로브 이것도 돈 안 주는 거지? 지팡이 손잡이? 지팡이 손잡이도 있어? 아 이것도 인벤이야? 이거는 인벤 아닌데? 이거는 적은가봐요 손잡이 수도권 클래식 마법사 무잡 방어력 15 13 그 다음 또 낄 거 있었나? 9랩짜리 19 18 은퇴 장갑도 19짜리 18 근데 이거 전설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의상도 됐어 다 있습니다 세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복잡하고 막 장비가 이런 게 복잡하진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어요 피그 교수님 교실로 돌아가세요 이거 보기가 좀 힘들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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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 이 층간 구분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맵 이름을 보고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빠른 이동 포인트에 뭐 교수님 이름도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아잇 오또덕스? 이건 못듭니다 이건.. 아.. 피그.. 어.. 비즈터.. 인센 디오! 찾아봐라.. 흠.. 선생님! 제가 러시아버스 블랙과 함께 찾았을 때 러시아버스 블랙과 함께 찾았었을 때 그는 러시아버스 블랙과 함께 찾았었을 때 그는 러시아버스 블랙과 함께 찾았었을 때 제가 가져왔어요 뭐? 저.. 잠시만.. 러시아버스 블랙과 함께 찾았었을 때? 근데 왜? 생각해보는 게 아마 제 내용을 제거할 수 있을까? 흠.. 좋습니다 사실 책은 러시아버스 블랙과 함께 찾았었을 때 그는 러시아버스 블랙과 함께 찾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싶어요 러시아버스 러시아버스 책이 찢어졌네 아, 아, 이 글쎄가 이 글쎄가 이 글쎄가 러시아버스 책을 앞둔 우리의 책을 앞둔 하지만 제가 그는 아직이 과체로 일은 없을까 이 글쎄가 무엇이 필요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글쎄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을까 아니, 교수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제 왔어요, 여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애, 호그와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배워야 될 마법이 많아요 금지된 숙 가고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배워야 될 마법이 많을 것 같애요 그들과 함께 배워야 될 것 같애요 이 맨 비우고 올꺼야 이거 다 따로따로 팔아야되나? 옷은 옷... 아니 옷가게 가서 다 팔면 되겠지? 테일러 차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건 편하네 또 룩굿과 하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제 룩굿과 하로에 대한 후기 룩굿과 하로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카슬리에서만 먼저 말할 수 있을까? 아, 더욱더 파리에 대한 이야기 너너로 지우는 메탈을 지급할 때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글쎄요? 기념한 그의 최종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트레이닝 Boys은 아직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오오, 목 갑자기 확 열려 ... ... ... ... 네티가 방금 부엉이 우편을 보내 로워 호그스플드 마을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아, 다른 마을이 또 있네요 ... 두 개가 아니고 ... ... 호그와트 북쪽 남쪽 금지된 숲 하일랜드 지도입니다. 지도의 대부분은 안개로 덮여있어 시야를 제한합니다. 마을은 전세계에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로어 호그스피드 마을입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상인, 풀로 불꽃, 보조 퀘스트 및 수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탐험을 진행하여 안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장소, 마을, 지하 감옥, 도적 캠프 등을 찾아보세요. 음... 할 거 많고만? 잘 만들었네. 유비식 오픈월드 평식이 맞긴 맞는데 호기심을 좀 많이 자극을 해. 음... 괜히... 평점이 괜찮게 나온 걸... 괜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네. 르베리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숲장... 술장식 숲... 자물쇠 스카프... 아, 여기 아닌데? 여기 미장원이잖아? 아이씨... 미장원... 공격력 15, 공격력 8 나머지 다 팔아! 여기가 아니였어. 옷가게 가서 팔아야 돼. 옷가게 어디였지? 브루드팩... 옷가게 없었나? 장난감 가게... 아, 여기가... 아, 여기... 차짠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 찻집인 줄 알았네... 이... 이... 아, 여기가... 여기... 차짠 모양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이게... 아... 아, 이게... 어? 에? 500원 먹었어 먹었어 스니코스코프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판매하기 한꺼번에 파는거 없나? 도와주세요 어? 잠깐만 글러브 이거? 아냐 이거 글러브 전설 있지 돈 좀 생겼는데? 음 근데 여기 굳이 아이템은 안사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사도 주워먹는 걸로 충분해 굳이 안사도 주워먹는 걸로 충분해 퀘스트 보상템 같은 것도 받는 거 있지 않나? 챌린지에서 받나? 공격 자 공격 이 이거 다 외형일 거야 아마 다 외형보상 룩이라 이거는 다 룩이야 룩 다 룩 만족 스킨이야 다 스킨 이제 하나씩 해보자 과제 회피구르기를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하세요 아니 이거를 해야지 마법을 준다고? 실전에서 다수의 적들을 상대로 인센 디오를 시전하세요 과제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가서 전투를 하지? 이번에는 필드가이드가 과제 위치를 안내하지 않지만 지도를 활용해 탐험하면 될 것 같다 탐험하면 될 것 같다 지도에서 막 아무데나 그냥 가면 되나? 저 중개 dimm 이 잭스펠리아무스 마법주 옥스펠리아무스 마법주 도전 입장 금지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누가 쐈어 쟤는 뭐야 똥이다 넌 무슨 일이야? 넌 무슨 일이야? 어 얘 돈도 주네 아니 뭐해? 왜이래 이거 4번 피하고 불마법 3번 쓰면 돼 미니맵에 저 빨간색 표시도 나오네 어디어디 저기 있다고 이거 좀 많은디? 거미 아니 왜이렇게 빨리 죽어버려 나 피해야되는데 오우씨 아 애들이 좀 많네 여기 뭐야 이게 갑자기 숨어있다가 나와 이거 풀어주는건가? 뭐야? 스틱 아 피해야되는데 뭐하냐 아아 이게 뭐하는거야? 에? 뭐지? 버그인가? 버그인가?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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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면 뭐있나? 뭐 없는거같은데? 두 번만더 두 번만 더 두 번만 더 예쓰 인센니어! 예쓰! 스틸폼! 아키엘! 레비언서! 어이 전투가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하하하하 전투가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졸라 우습게 봤는데 마법 많아지면 어떨 래나? 난 진짜 애들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아키엘! 교수님! 교수님한테 가야지 이제 새로운 마법 배우로 마법 배우는 아 뭐야? 하켓 교수님 헥헷 교수님 하켓 교수님 흠 빚자루랑 날 것은 언제 탈 수 있지? 아, 이디요 다닐 일어나는 거 같다. 여기 강의 수업 신청일이 별로네 인기가 없나봐 수업이 최..최소 인원인데? 어? 나 이거 쾌..이건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보상 알려달라고? 보상 알려달라고? 엑스 벨리 아르무스 엑스 벨리 아르무스 허무해도.. 해 climb 엑스 벨리 아르무스 엑스 벨리 아르무스 엑스helia 엑스иком 파일 간식이네 EXPELY ARBUS 이거 무장해제 맞어? 그냥 밀치기 같은데 밀치기 같은 느낌이야 지팡이 뺏어 놓고 그런건가봐 주문 조합 연습 챔피언되는거지 이거? 챔피언되는거 아니 이거 여기 선택이 안돼 빠른이동 미래 챔피언 미래 챔피언 일단 이거 해서 콤보 캐스트 하나 하고 아 시끄러 콤보 알려줘요 콤보 레비오소를 건 뒤 기본 미래 챔피언 아우 한 번 더 눌렀네 아 어 이게 쿨이 안나오는데 쿨이 안나와 좀 천천히 해야되나 5 미래 챔피언 미래 챔피언 아키오 이찬리 아, 쿨을 둬야하네. 아, 쿨을 둬야하네. 아, 쿨을 둬야하네. 아, 쿨을 둬야하네. 훈련용 인형일 뿐이야. 아, 쿨을 둬야하네. 근데, 그냥 훈련용 인형이었어. 정말, 근데, 훈련용 인형이었어. 정말, 훈련용 인형이었어. 믿어, 내가 알겠어. 훈련용 인형을 다시 생각해봐. 훈련용 인형이었어. 랩업. 자, 챔피언 가자. 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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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챔피언 가자. 랩업. 랩업. 예, 스웨어. 저는요. 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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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티. 그럼, 시작해. 진짜, 이 승리할 수 있어. 그 승리는 진짜. 그 승리는 진짜. 심하네. 빨간, 야, 빨간거 부숴야 되고. 보라색 부숴야 되고. 노란색 부숴야 되고. 방어벽이 3개야. 갈발보가 더 심해졌어, 이제. 보라색. 또 부숴야 되고. 노란색도 부숴야 되고. 빨간색도 부숴야 되고. 네. 판 wireless상으로. 이 commun od이였기 바람네요, 삐아옵hole. kau아, 속에 Eden. 아아씨 오 빡세 오 빡세 오 빡세 아 이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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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형 아니야 왜 형 장비의 느낌표 안 떠 있는 거 보니까 장비 아닌 것 같은데 왜 형인 것 같아 그치 왜 형이지 교차한 지팡이들 챔피언은 뭐 이거네 챔피언이니까 챔피언을 바꿔야지 망토 외형 뭐 없나? 이거 좋아 이제 좀 이제 좀 마법사 같네 아 이거 의상이 맘에 안 든다 어 이게 딱이네 됐어 그래 이거지 근데 포션 어떻게 만들죠? 포션 뭘 배워야 되나? 아니 뭐 약초학 가서 뭐 사긴 샀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아 곱스톤도 이제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곱스톤도 해결해 줘야지 약초학 수업 떴어? 오케이 아무도 호그와트 안 하는데 아무도 호그와트 안 하는데 나만 한다고? 아닐걸? 다 호그와트 할걸? 내가 보기에 호그와트 재밌어 괜찮아 다 할 거야 이거 아마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긴가? 곱스톤 이거 어서 찾죠? 마법을 사용해서 숨겨뒀다 해피언을 보자 그니까 이 보라색 원 주변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보라색 원 주변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어배리오 천국의 학교를 왜 터지지않고 나는 해외의 곳에 높은 곳에 수업 가자, 빨리 수업을 배워야 돼 어, 이게 몇 시간 하니까 좀, 이게 뭐, 메모리 누수가 있나? 가끔씩 툭툭 걸리네 PC판으로 다시 하고 싶다 PC판이 내일 새벽 3시인가? OK로 하고 싶네, 갑자기 박하이블만 뭐실라고 PC는 새벽 3시일거야 아마 마늘 교수 마늘 교수 마늘 교수 마늘 교수 우리 가을에 우리 가을에 나 저렇게 입으니깐 거의 10대가 아닌데 애늙은 인데 학생 아닌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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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비명이 세길래 얼마나 비명이 세길래 얼마나 비명이 세길래 하하핳하핳 미치이네 뭘 뽑지마 이제 맨드레이커에 맞춰서 맨드레이커에 맞춰서 리페이오 그래 다 리페이오 하면 돼 정말 미안해 너는 조금 어렸어 그럼 올라가자 여러분 잘생겼어 이제 다음 주에 우리의 다음 주에 우리의 디디디 우리의 디디디 우리의 디디디 우리의 디디디 모두 시작할 수 있겠어 제가 잠시 후에 희포그리프가 못그러스 네, 교수님 흠흠 네, 교수님이 좀 젊어 귀가 먹는 줄 알았어요 아, 빨리 포션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시끄럽고 정말 저렴한 비교에 이제 격리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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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하라고? 여기 내 화분이야? 아, 이래서 그 한 개 해제해 준 거야? 고맙습니다 이 후에 풍부가 된다면, 제 디스틴니는 윙간웰트 포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가 그 선생님이 그 후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이제, 이 양배추는 무엇을 말하자? 중국산 깨무는 양배추가 불구하고, 중국산의 창백이? 어떤 채소를 좀 더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창백이 아니다. 씹을게 있어야 한다고? 양배추 맛있는데 왜 물지 양배추가 너도 그리핀 도르냐? 아 참 나 이미 챔피언 된 거 소문 다 났지 까불지 말어 어... 아... 나는 그 곳에 서바스티안을 놓은 곳에도 그치... 나는... 여기가 우리야 중국의 젓가락의 젓가락으로 가면 그 젓가락을 좀 가져갈 것 좀... 손을 안쪽으로 한 번 더 빠졌어 걱정하지 마 저장은 블레이디가 다시 넣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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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캬버저를 던져버려. 그리고 그 남자를 할게. 헐... 개쎄네? 에? 쓸모가 있을지도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근처 가면 나도 공격하고 막 피하고 분 없이 막 데뷔면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돼 시간을 가져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돼 르베리오 르베리오 이게 또 어디서 또 이 띵소리가 났을까 여기다 비고 자두 르베리오 이거 몇 레벨 자물쇠지? 안 나오네 몇 레벨인지 안 돼 안 돼 열고 싶다 아직도 5분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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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뭐 우우 그냥 우우 그래 갈릭 교수님이 지금까지 만나본 호그와트에 나온 여성 캐릭터 중에 가장 이뻐요 대답 잘해야지 젊은 나이에 교수님 되셨어 에드루스 마법 약 제조하는 건 아니고 제조하는 건 아닌데 제조하는 건 아닌데 제조하는 건 아닌데 제조는 또 따로 있나본데요 마법 약교실 아 여기네 여기야 여기 걸어가야 되네 어디 어디 또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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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도비 아니야? 도비 그가 그가 그가? 르베리오 샤프 교수의 오로베지 르베리오 르베리오 위젠웰드 묘약 저게 피 채우는건데 되게 조금 차요 30%? 저게 피 채우는 미젠웨이 가장 위험한 그리고 위젠웨이 이 학교에 배우는 5년에는 재능력과 인테렉트에 이 시절을 시작할 수 있는 위겐 웰드 포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사 다카어, 이 포션은 왜 이런 포션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위겐 웰드 포션은 스테리로드 포션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포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없습니다 레이븐클로그, 4회의 수업을 완료했습니다 레이븐클로그 편해하시네?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재료 빻기 빻다 다섯 방울? 다섯 방울? 거의 다섯 방울 레이븐클로그 감점 슬리데린 50점 플러스 재료가 이미 나 왠지 다 있을 것 같애 느낌상 뭐야 이게 위즐리 조상인가 보다 왜 알고 싶어 하는건데 명문가래잖아 포퍼기탈 명문가래 가져다줄게 그럼 니가 구워야지 그러냐 잡종견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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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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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위즐리가 그렇지 아이씨 같이 엮이나 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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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니 저학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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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skeptical given the advanced nature of this class and the fact you're a new student. I'm glad I was able to meet your expectations. A rare occurrence. And you do well to remember that you're not a potions master quite yet. In addition to having a solid grasp of how to combine various ingredients, you should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ingredients themselves. Pay particular attention in herbology. The plants you nurture there are often essential to the potions you brew here. Now, I recommend that you find a safe location in which to practice brewing. You cannot leave a hot potions in any place. But we don't. I think each of us has had enough excitement for one day. Passe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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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려면, 나가서 나가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도서관 온실 출구, 출구로 바로 갈 수 없나? 북쪽 출구 여기로 갑니다 빗자루 그러게, 언제 줄래나? 왜냐면 날 것도 주는데, 그리핀도르도 주... 흠 흠 흠 개머네 이거 상점상 안파냐고? 모르겠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또 빠른 이동 포인트도 열어야 돼, 저런게 빠른 이동 포인트일걸? 이거? 어, 이런거 이게 좀 탐험을 좀 확인해야 돼 저런거 열어놔야 빨리빨리 이동돼서 여기도 있네, 빠른 이동 마법 동물교실 마법 동물교실 마법 동물교실 의외로 맵이 넓은 듯? 의외로? 음 아케언 일로 못가? 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리님 이 게임 그룩이 있나요? 아 개멀어 빠른 이동 포인트 이거 못찾으면 뭐야 잠깐만 여기 빠른 이동 있었네 어이없네 저거 언제 찍었지? 아씨 이런거 태워 죽일 수 있나? 인센 디오 그건 안되네 뭐라고? 왜 위험해? 뭐 없는데? 저 아저씨는 뭐야 퀘스트 아니야? 너 슬리데링이지? 도와줄께 우습받아 우습받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가 검은 호수야? 아 여기가 검은 호수야? 음 음 음 고민 좀 해봐야겠어 해준단 얘기야 아że 알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가끔 부끄러워 할거구나 당연히 아스트롤에프 된거죠 누군가 또 찾을 수 있는건 당신은 어떤 것이 다 свое지 고수의 지역의 최종 대형의 주로 올해의 토포고피로, 위험한 호수의 지역, 위험한 호수, 위험한 호수, 지역사, 그 중도에 바닥뒤에 고수로 네가 찾는게 빠를거 같음 여기까 내 아버지의 아스트롤레이브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내가 그 아스트롤레이브를 찾는 게 빠른 것 같은데 그 아스트롤레이브가 그 아스트롤레이브가 그냥 북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내가 내려가야 할 수 있겠지? 아... 너의 아스트롤레이브가 너무 좋은데 왜? 왜 불렀어? 안녕하세요, 나티.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아스트롤레이브가 더 이상한 트립토드에게 만났던 것 같으니? 저는 잘생겼지만 당신은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아스트롤레이브가 더 걱정했고 란록과 룩워드와 하로와 함께한 것 같으니? 지금 전혀 괜찮은 것 같으니?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당신은 왜 저를 보고 싶어? 아, 얘도 끈질기네 아... 계속 물어봐 뭐... 아... 거기에 가면 나는 당신이 어린이브가 더 줄어들어? 나는 당신이 아스트롤레이브가 더 이상했고 진짜라고 말했다 내가 공격하는게 잘 못하지? 내가 어떤 것이dimensional? 호그스미트에서 싸우는 것 같다 저는 생각한다. 아직도 배우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마직을 지켜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흐름을 지켜보는 것 같다 그렇다! 그리고 더 질문할 것 같다 지금, 루크퀸, 하늘의 차 나불나불 거리고만 다녀봐야쥬 그리핀 도로 싹 쓸어버릴꺼야 모든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말했을 때 그 날에 호그스미트에서 그 날에 호그스미트에서 그 트롤을 싸우는 것 같다 그리고 Serona 루크퀸과 하로 두 분은 제 자신의 스탄의 스탄 어떤 스탄의 스탄의 스탄? 루크퀸과 하로 그리핀 도로가 내 어머니가 마티빌리란드 그리핀 도로가 안 돼 그리핀 도로가 안 돼 그리핀 도로가 안 돼 잘 생각해 루크퀸과 하로 루크퀸과 하로 루크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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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 루크퀸 기사의 스킬을, payments 루크퀸과 하로 그리핀 도로는 아무래도 하로 해부를 다بح어 그리핀 도로 나왔나 아직 초반인데 뭔 소리야? 어? 뭐야? 낯선 일을 돕기? 아니 여기 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하지만 엄마... 아치, 저는 시간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해드렸습니다 집에까지도 가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 작은 아들에게 있는 장애가 있고 그런데 다른 엄마가 볼 필요한 것 같아요 아름다워 이 녀석들... 왼쪽들도... 그럼 충분해 오늘의 소식을 너무 배워진 것 같아요 당신은 바로 여기에서 저 where I can see you 이제... 더 그림을 해드릴, 봄이? 아주 잘 알았다 38원 아 여기 잠가놨네 잠가놓고 그러실까 문을 상점도 있어? 이것은 제 포션샵입니다 제가 도둑에 어떤 질문이 있나요? 상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나요? 물어보면 쾌주나? 도둑 잡으라고? 그렇군 도둑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마법약 어 포션 판다 이 아저씨 히익! 방어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 Come on. Come on. talk to see you again sometime. Revellion? I wonder who lives here. I never thought Ramrock's Loyalist would go this far. And? Pardon me, is everything alright? Hardly. I've just lost my business and almost my life. 행색이 완전 거지야 와우 이 사람 도와주면 상점 열리면서 보상 주겠네 제가 찾아볼게요 남서쪽이면 아까 그 도둑이 있는 거긴데 두 개 같이 해결 남서쪽이면 또 fuerza 뭐야? 아 다 뭐하나 있네 별걸 다 해놨네 물수제비가 그 고블린 밴커의 그린거트에 대해 궁금해 530미터면 너무 먼데 저거 맵이 심상치가 않아 어느 장소에서 이 아이콘을 본다면 아이콘 위로 이동해서 같은 장소에 있을 수도 있는 숨겨진 아이콘을 찾으세요 뭔 소리야 이거 맵 엄청 크네 맵이 장난이 아닌데요 빗자루 이거 사이드캐는 저 빗자루 같은거 생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물금고 빗자루 빨리 줘라 빗자루 빨리 줘라 도둑들이 되게 말끔해 여기 애들 도둑들이 또lı 도둑들이 cracked 두꺼풀 빗자루 Matthew Gara possibly Square 주 object 주 reck s ish 엑스페리언스, 인센티아 나, 내게! 이 큰일이야 엑스페리언스 엑스페리언스 눈을 눈에 까먹는 거 같아 필드가이드의 컬렉션 섹션이 새로운 적 유형과 함께 갱신되었습니다 특정 마법에 대한 약점과 같은 귀중한 적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허접한 녀석들이 이게 뭐지? 사라리 아바다 케자브라로 단번에 투기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아직 안 배웠어 마법을 하나씩 배우는 중이야 아직 윙가르디움 레비 오우사도 안 배웠다고 기본인데 음, 그럼, 너는 잠시 멈췄다 프리아가 내가 말한 게 위험한 일이었어 내 연구에 대해 다시 돌아가자 대마법사 멀린은 신화인 줄로만 알았어요 멀린을 트랜스포머로 배운 애들도 있어?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트랜스포머에 나오던데, adaptation이 흥 la Ciao pequatges 어떤 어떻게 하는 게 있어? 저녁 진짜 흥 Lot 그대의 저장 ambience verk Geez 제 아ồ tiny 흥 mach 뭐 내가 런드 싱구만 흥미로운데요? 바닥에 있는 동그란건지 알려주나봐 나 아웅 몇개 따지 않았나요? 교수님 이는 데서 몇개 훔쳐온 것 같은데 5개 소용돌이요? 소용돌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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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고기모니 나는 이 성인들 벌레트 생각해봐요. 만족해! 너무 아름다워! 무슨 날이야... 르베리오! I take it we can call that a success we can indeed however I now have even more questions how does it work I must review my notes I may have missed something are all of the trials like this one oh not precisely well I think each has those telltale vines and the swirl on the ground you should feel free to solve them as you come across them I believe I have what I need to continue my research my guess is that each will also require malo sweet but you can find in hogsmeade should you need more I really must be off such a pleasure to meet you and do we careful out here now I've got what I needed I shall return to the Rebellion my notes and books Greetings young Slytherin Scrope knows about the old book you found for Professor Fink Scrope can help you and you can help Scrope get to the courtyard past the pendulum if you don't know it you'll see it easy enough and don't tell anyone what you're up to especially Professor Black Without a doubt You're ready to go agai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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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a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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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다 같을 줄 그 정도까지는 바라는 건 좀 무리인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호그와트 룸 여기 출구가 여기가 빠르겠지 현황? 내가 보기에 현황 몇십 시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메인만 날려도 한 2, 30시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필수 요소로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쟤 쫓지 말고 마법 동물의 우물 세스트랄 그리핀 키메라 히포그리프 히포그리프 받은 게 있는데 언제 봤지? 스크럽은 당신이 찾아낸 책에 관해 알고 있어요 혹시 책의 내용 중에 빠진 게 있나요? 어 두 장인가 찢어졌었는데 스크럽은 노출된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쪽지를 남겼어요 다리 건너 바위로 만든 원 안에 있죠 비행 수업 지금 안되냐고? 안되는 것 같던데 어 없어 이게 뭐야 박스 이거하고 상관없나? 아 여긴데 이것도 뭐 이거 뭐 있나? 상자 다 모으면 싹아가고 올라가라는 얘긴가? kur 거의 다 왔어요, 원형의 돌기둥을 아래로 내려와 호박을 찾으면 돼요 호박안을 열어보세요 낙사있나 이거? 여기 해그리드 집이야? 관리인의 집이라네? 맞는 것 같은데? 젊은 슬리데린 학생 지금 궁금해 죽을 지경이죠? 무너진 부두의 물가 끄트름 위에 있는 스크럽을 만나러 오세요 물가 끄트름 위에 있는 스크럽을 만나러 오세요 흠... 이것은 훌륭하지 않아 르베리오 아 귀찮아 아닌데? 어? 이건가? 뭐야? 호... 호클럼프 즉 여기다 올려놓는 건가 보다 어? 아니야? 맞나? 이것은 인트리킹 르베리오 쌍절 정장 제복 오 저거에요 전설이야 방어력 16 방어력 29 어? 개좋아 슬리데린 옷이야 색깔도 르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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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안해도 되나? 인센 디오 르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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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니까 이게 템이 뭔가 레벨에 맞춰서 나오는 느낌이 지금 지금 좀 쎄하거든요 나중에 먹으면 막 20렙에 오면 20렙에 나올 것 같고 내가 11이라서 11렙에 나온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쎄해 응 나중에 올걸 으아 으아 르베리오 르베리오 스크럽시죠 그럼 ены 누구한테 뜯겼나 디아블로 좀 하다 왔나 이득이 된다면야 권력에 반하는 일정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설마 내가 좀 전에 갔던 동굴 아니야? 미리 다 깨놓고 아 귀가 왜그래? 물어볼걸 궁금했는데 아이씨 내가 했던 데 맞나봐 아닌가? 아닌가 보다 저거 뭐죠? 맵으로 보면 뭔지 나오나? 멀리네 시험 그럼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늘어나잖아 해야지 뛰어다니라니까 미치겄네 이게 뭐지? 이것 쎄한데? 어쩌라구 너무 무거워서 안와 너무 무거워서 안와 너무 무거운데? 나도 도둘러 가요 도둘러 가요 도둘러 가요 어디갔어? 당황스럽네 진짜 뭐지? 리셋된건도 아니고 이거 뭐야? 어디갔냐고? 진짜 어디갔지? 여기다가 넣는 것 같거든 왼쪽에 있는 것 같다고? 왼쪽 어디? 아니 이게 어디까지가? 대체 아니 이게 어디까지가? 절벽 쪽에 붙어있다고? 설마 아니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보이겠지 여기 철벽에 뭐가 붙어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이라이트 돼서 보여야 돼 왜? 아 여기있다 다시 리셋됐다 개 어이없네 왜 또 안와? 껌적도 안 하네? 멀다 다시 놔야되나? 아닌데? 어이없네 이거 좀 와줘 좀 와줘 좀 와줘 어우 씨 스트레스 받네 이거 나무에 꼈어 아유 드럽네 진짜 아유 드럽네 진짜 bak 야 좀만 움직여 보자 아 좀만 움직여 보자 좀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그 안에 들어가면 리셋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여기 안에 가면은 리셋 되지 않을까 안됐나? 아 그지 같네 진짜 잘하면 비비기 될 것 같애 됐어 아 또 걸렸어 아 제발 왜? 왜 넘어가니? 저기 좀 좀 손 아 아 아 아 아우씨 아우씨 아우 됐나? 밤 되어버렸네 그럼 이거 그냥 자동으로 인벤 늘어난거겠지? 몇으로 늘어났을까? 뭐야? 스물인데? 챌린지에 있나? 아 여기서 해야돼 오 네칸 들어 놨어 네칸 네칸 흠 흠 흠 흠 20%가 늘어났는데 해야지 아 어이없네 13레벨? 뭐야 이 새끼 안 뛰어져 오 오 아퍼 개 아프네 레벨 레벨 차이 조금만 나도 장난 아니네 레벨 차이 조금만 나도 장난 아니네 빨간색이면 엄청 피가 안달아 레벨 차이 조금만 나도 빨간색이면 엄청 피가 안달아 나 그 레벨 꽤 꼼꼼하게 해 온 것 같은데? 이상하네 사이드캐 사이드캐 웬만하면 좀 많이 허구하지 않았나? 이게 뭐야 와아 잠깐만 몇 마리야 이거? 돌았네 아 아 타이밍이 있구나 으악 으악 개빡새 여기 뭐야 개빡새 아키오 아키오 인센 디오 딜도 안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딜 진짜 나 공평력 굳이 갔네 띄우는 것도 안 돼, 땡기는 것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이게 메인캔데 뭘 나중에 오는 곳이야 메인캔데? 메인캔데? 아이씨, 왜 안 오는 거야 수영도 있네 근데 고대 줌은 저거 모으려면 C콤보 이상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저거 오징어 아니야? 아폴로니아 블랙일지 아 뭐야 머리 따로 있어 오우 오우 아 그 이름은 richard jackdaw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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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살려고 훔쳤다고? 그 페이지 저한테 넘기시죠 아니야 공손하게 하자 금지된 숲 가야 된다고? 금지된 숲 가야 된다고? 와 어쩌다 목이 잘렸나요? 퀵 하는데 목이 날아갔다고? 전체 누가 여기는 이제 쾌가 좀 빨간색일 수도 있겠다 알았다 이건 뭐야 지도? 흠.. 마이터가..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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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아.. 나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뭘 그냥 둬 뭐.. 뭐 날 밝았어? 유령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아.. 걔네들 두꺼비들 쟨 됐으면 어떡하지? 귀찮은디 아.. 쟤는 안됐다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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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를 팔아버렸대 미안하다 이 도비 집녀정 너무 불쌍하다 옷이 푸대자루로 만들어 입었어요 옷이라도 좀 해 입히지 수레 우리가 사랑하는 유령 금지된 숲 금지된 숲 금지된 숲 입구 여기야 아 옷을 주면 해방이야? 여기서 이 다리 건넌 다음에 사랑하는 아폴로니아에게 나랑 같이 소풍 가지 않을래? 리처드? 리처드가 좀 전에 그 몽나라로 간 재구도 게 아니야? 금지된 숲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촛불 두개 이거 켜고 여기 어딘데? 촛불 두개 어디에요? 촛불 두개 어디에요? 설마 밤에 와야되고 이런거 아니겠지? 아 저 다리인가? 아니 이 다리 같은데? 어 좀 더 큰 다리야 어! 치었다 아 왜 금지된 숲으로 들어가 아 아 젠장 멀리도 가네 뭐야 익스트림 익스트림 대인조 익스트림 익스트림 대인조 아 별로 안 어렵네 어차피 여기 온김에 리처드 쾌 해주고 가자 지금 할 수 있는 퀸지는 잘 모르겠는디 지금 할 수 있는 퀸지는 잘 모르겠는디 돌 상태가 좋지 않다는디? 바람소리 조심하라 바람소리 조심하라 그랬던데? 저건가봐 누군가가 리처드 쾌지 밤에 또 밤에 만나는거 아니야? 밤이야 그렇지 슬리데린이 있어야 돼 네 예야말로 빠른믈 마저 인트라뮤러스 오더 문자로 사과를 mascrie 전투 준비 어.. 소리 바람소리 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자아냈는데 네.. 알지? 더 가까이 되었으면 더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길에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려주세요 안녕 그 라틴? 아니면 그리그? 흠.. 야, 20레벨, 아이 아이, 저건 아니지 아, 20레벨은 아니지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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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콤보 여왕 아, 초보전 아, 아, 아 네, 한편 지금 네, 한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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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도 별거 아니구만 너무 어두워 LUMOS INCENDIO LUMOS INCENDIO LUMOS 다 된건가? 이게 뭐야? 구원 목숨 걸고 왔는데 구원이라뇨 LUMOS 저건 뭐야? 뭐 곰인가? 무슨 표시지? 잠깐만 볼 수 있어 무슨 표시지 퍼프 스캔? 무슨 소리야 또? 아 LUMOS 퍼프 스캔 저거 죽여도 돼? 왜 귀엽게 생겼는데? 죽여도 돼? 죽여도 돼? 남녀 구분도 있네 남자 여자 르베리오 LUMOS 완전히. 저게 위로 영웅 알았을 때 사라지는 누구야? 어마어마어마 대형 죽을 수 있어 이릿속 안개 죽을 수 있어 야 안개 깜짝이 내가 마법 쓰고 내가 놀랐네 잭도우의 무덤 그니까 암호가 그니까 암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아 여기 암호 뭐? 아는 너 좀 멀쩡해? 렌rot knew you'd eventually lead us to whatever it is you're hiding 아기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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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왕 왔 아교아 으으으으으 유아 레비워 레비오사 3원? 거짓들이 있나 3원?